누가 또 나왔어. 누구야? 다 나오네. 최고의 가수 손대관이라는 이름 섭자가 없었으면 오늘날 트로트는 없었을 겁니다. 여러분. 약상상 하고 있구만. 너 이 가게 친했냐? 내가 친한 게 아니고. 그래서 오늘 신지가 신곡이 느낌이 좋아 나고 나왔대. 그래서 그거를 내가 송보해 주려고. 아 그랬어? 오 이루에 왔어? 이제 보셨어. 고급스러운 우리 이루가. 아빠 때려서 다른 생이냐고. 고급스러워. 심지어 아들 데리고 엠버리까지 호딩이냐고. 그런가 특유의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몇 개. 하자였어 진짜. 야 너 백다고 끊어졌냐? 백다고 끊어졌네. 목탈도 넘어져가지고. 나왔대 형은 신지한테 해준 게 뭐예요? 나? 뭘 해줬어 형이 해준 게. 뭐 꼭 해줘야 하냐? 저 후배들한테. 사랑해서 미안해 처음 했을 때 용돈 엄청 많이 주셨어요. 야 사이버 그거 뭐 그거. 그래? 진짜 많이 줬어. 주는 거야 용돈으로. 돈 주는 거 형이 나한테 배웠다. 진짜. 나한테 배워. 무책해줘다. 이 층에서 네가 선택을 해라. 또 태진 아니야? 괜찮아 송대관이. 이거 어려운데 진짜. 진짜 어려운데. 나가야 되겠어 진짜. 큰일났다. 어떻게 선택을 해 눈앞에서. 나는 괜찮아. 난 진짜. 괜찮아 괜찮아. 송대관이면 네가 이걸. 네 얼굴을 이렇게 들어. 네. 태진하면 이걸 들어. 이걸 돌고. 자 요렇게 들고. 요렇게. 이제 운명의 시간이 나갔습니다. 그럼 과연. 갑자기 치네. 송대관이가 좋으냐. 태진아가 좋으냐. 태진아가 좋으냐. 결정의 순간이 다 왔습니다. 자 그러면 신지가. 결정하겠습니다. 송대관이가. 태진아냐. 하나. 둘. 둘. 셋.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모르겠네요. 아우 곤란해. 송대관이가. 태진아냐. 하나. 둘. 셋.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모르겠네요. 아우 곤란해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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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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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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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배신자라고 부르실겠지. 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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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고. 선생님 연락하세요? 선생님 연락하세요? 연락하지. 나도 인기 아니야. 아냐 저는. 모두 다 똑같아서.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. 야 얼굴이 똥색이야. 그렇지. 형은 잘한다. 진짜 기분 좋던데. 형. 형은 노래해야 될 순서가 같아. 그렇지. 야 철성아 형님 모시고 와라 빨리. 야야야야. 너 대박나 아까 들어봤거든. 네네네. 기가 막혀. 감사합니다. 어떻게 고음 처리가 그렇게 스무속이 올라가 버렸냐. 감사합니다. 기분 좋으셨어. 감사합니다. 너 그것도 네가 성대가 선배에게 이렇게 기를 받아도는 거야. 형님 들어가세요. 선생님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 수고하세요.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. 알지 알지 알지. 이러하고 나하고 들어서 너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. 보탬 너무 많이 됐어요. 맞아요. 조금이 아니라 저한테는 생각에 큰 힘이 됐고 사실 아까 저 잠깐 무대 하려고 가다가 사실 울컥했어요. 쉬운 게 아닌데. 진짜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네.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선배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루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박수.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하나 둘 셋. 신지 느낌이 좋아. 파이팅. 제대로 진짜 해주시네. 하나 둘 셋. 신지 느낌이 좋아. 파이팅. 정말. 감사합니다. 너무 쉽지 않아요. 감사합니다. 눈물을 되게 많이 참았어요. 왜냐면 처음 받아보는 약간 그런 느낌? 왜 그러지? 감동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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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지? 선생님 있는 데서 티를 못 내겠어가지고. 저는 당연한 걸 해드린 건데 저한테 그거를 너무 크게 지금 아마 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. 어머. 회장님 성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너가 너무 gospel. 지올이. 아멘